3월이 어떻다, 저 어떻다 그런 말씀보다도 앞으로 올해 수능까지 수능 해설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대학생이 됐을 테니까 수능 시험까지 전국 단위의 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들은 선생님이 계속 해설 강의를 올릴 겁니다. 모두 다요. 3월, 4월, 5월, 7월, 9월 다 올려요. 들으신 말씀은 사회탐구 과목이라서 시험지가 저녁 8시쯤에 보게 돼요. PPT를 만들고 선생님도 분석을 하고 그럼 보통 자정 때 찍거나 그 다음 날 찍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만약에 10일 날 봤다. 그럼 해설 강의는 11일 정도 때 올라올 겁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실력이 얼마쯤 될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문제집들이 많죠.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한 번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문제는 평가원 문제고요. 그 다음 좋은 문제가 교육청 문제예요. 이 둘보다 출제진이 좋은 시험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이 건강검진이든 종합건감검진이든 간에 발음이 어렵네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오케이? 해설 강의 반드시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 어디가 문제가 있어? 이걸 내 짚어주는 거니까 들어가 볼게요. 누구라도 이제 이 고지도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지도는 여러분들이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떠한 출제구조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까? 서양의 고지도, 그 다음에 동양의 고지도 또 서양은 고대, 과학의 시대,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배양의 시대의 지도다. 동양의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도,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 우리나라 지도는 조선시대 지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러한 출제, 평가원 출제 구도 속에서 이걸 보는 것이죠. 이 두 지도는 모두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의 지도죠. 종교적 세계관. 이게 바로 이제 중세가 신의 시대고 여러분 알 이드리시는 이슬람교고 이슬람교, 이슬람교. 얘는 크리스트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으로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이 메카가 아래쪽에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재 방위와 다르게 완전 180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은 지금의 남쪽입니다. 얜 맞아. 근데 얘는 뭐예요? 그쵸? 해뜨는 그곳, 눈부신 그곳. 거딘가에서 막 예수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 동쪽, 오리엔트. 태양이 비롯되는 곳. 오리엔스, 동쪽. 해가 비롯되는 곳. 거기에 낙원을 돕고 그 동쪽을 지도의 위쪽에 배치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이건 공통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을병은 틀린 거예요, 벌써. 여기서 틀린 거죠. 이 답을 한 친구는 틀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맞은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느냐. 중세니까 아직 흰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라. 그쵸? 구 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대륙의 구도예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갑이 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조사 기관이 반영되어 있나? 맞죠. 맞죠. 맞는 얘기에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럼 모두 동그라미를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갑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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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